날이 밝았습니다. 자, D-35가 되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이승효입니다. 자, 오늘은요. 1이 되고픈 허술 위한 팩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영상은 말이죠. 여러분들이 6평 보기 전까지 여러 번 반복해서 보게 되면 성적을 올리는데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영상의 내용은 작년에는 메가스터디 홈페이지에 메가쌤 칼럼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 칼럼, 몇 년 동안의 칼럼 코너에서 전체 조회수와 추천수 1등을 찍었던 그것도 진짜 선생님이 쓰고 나서 몇 달 만에 몇 달 만에 그냥 기록을 싹 갈아치웠던 2, 3일을 위한 칼럼 그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때 조회수가 100만이 넘고 그랬었는데 지금 칼럼 코너가 없어지면서 그 칼럼은 선생님 Q&A에 오시게 되면 그 Q&A 글 쓸 필요는 없고 Q&A 공지사항에 1이 되고픈 2, 3일을 위한 팩폭이라고 해서 칼럼이 남아있습니다. 자, 그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여러분들 6평 전까지 이거를 꼭 반복해서 보시면서 잊지 않도록 해주세요. 자, 이 내용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냐면 허수라고 하면 여러분들 좀 기분 나쁠 수 있는데 본인이 생각하기에 내가 성적이 내가 원하는 것보다 안 나오거나 내가 이 정도는 나와야 될 것 같은 성적이 잘 안 나온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허수 이렇게 부르니까 선생님 그렇게 표현을 한 건데 1이 되고픈 사람들이니까 선생님 이제 2, 3이라는 표현도 쓰고요. 뭐 3.5라고도 할 수 있고 지금 뭐 4등급, 5등급에 있는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야. 근데 이제 특히 공부를 좀 했는데 나는 진짜 잘하고 싶어. 나 분명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시험만 보면 잘 안 되지. 이런 사람들을 위한 팩폭 시간입니다. 왜 팩폭이냐면은 여러분들한테 자, 이렇게 해라 라는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야, 니네 지금 이거지? 니네 지금 그런 거 아니야? 라는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뭐뭐 하는 거 습관 아님? 이런 형식으로 7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습관을 짚어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집중력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수업 듣다가 멍때리는 거 있죠? 그쵸? 그게 습관이거든요.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 습관 아니냐? 요즘 특히 인강을 많이 듣다 보니까 인강을 듣다 보면 중간에 잠깐씩 잠깐씩 딴 생각을 하거나 그러거든요. 근데 애초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고려해가지고 계획을 세운 사람들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일단 필기만 해놓자. 그리고 나중에 다시 복습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매우 안 좋은 습관이에요.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은 시험장에서 뇌가 평상시와 다른 그 정보량과 그 집중을 해야 되는 그 상황을 견디지를 못해. 그래서 과부하가 걸리고 시험장에서 이상한 짓을 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할 때 시간이 꼭 길지 않아도 좋으니까 물론 그 시간을 점점 늘려나가면 좋겠지만 정말 100% 집중한 초집중 상태를 유지하면서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절대 한 시간 동안 이렇게 수업 듣는데 중간에 뭐 딴 생각하거나 다른 거를 같이 보거나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습관이 되는 이유가 보통 유튜브 같은 거 보게 되면은 유튜브 영상 보다가 중간에 댓글도 보고 친구랑 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시험장에서는 여러분들 그런 상태가 아니거든. 시험장 상태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대충 읽고 대충 보는 거 습관 아님. 자 1등급 학생들 고정으로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든지 정확하게 읽는 습관이 몸에 배어있습니다. 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알잖아. 왜냐하면 시험을 보고 나면 하나도 이해가 안 돼서 틀리는 게 아니고 절반 이상 이해를 하죠. 근데 어? 왜 이걸 시험장에서 못 떠올렸지? 싶은 것도 있는데 사실은 그게 문제에 숨어있는 것들이 있다고요. 문제를 정확하게 읽었으면 풀 수 있는 것들을 요상하게 읽고 요상하게 생각을 해서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선생님 이제 요새 상담을 많이 받는데 그냥 몇 년 동안 이제 상담을 받으면서도 항상 공통적으로 아 이 학생은 수학 잘하겠다 못하겠다 이렇게 보이는 게 있어요. 이게 되게 사소한 것처럼 들릴 수 있는데 선생님 이제 수업 중에 상승의 시작이라는 게 있고 상승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아 그게 상승의 시작, 상승효과 그냥 정확하게 읽으면 되는데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상승의 효과 수학 1이 지금 저한테 필요한가요?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한다고 그럼 그게 이제 단순 실수일 수 있잖아. 그냥 뭐 커리큘럼의 교재 이름인데 여러분들 내 수업 안 들었으면 교재 이름 정확하게 모를 수도 있지.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사소해 보이지만 되게 되게 중요한 거야. 평상시에부터 정확하게 읽는 습관을 들인 학생들은 아 상승효과구나. 상승의 효과가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구별하면서 정확하게 읽는단 말이죠. 그게 지금 이제 대충 읽고 대충 보는 거 그게 습관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게 시험장에서는 굉장히 그 크리티컬한 요소가 될 수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이게 쇼츠 문화가 요즘은 발달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막 공들여가지고 하나를 제대로 보는 게 쉽지가 않아. 너무나도 빨리빨리 모든 정보가 지나가고 또 빨리 지나가는 정보에서 많은 것들을 습득하는 능력 또한 요즘은 이제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한 글자 한 글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정확하게 받아들이는 그게 예전처럼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수능 시험은 어쨌든 과거의 스타일에 맞춰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 또한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가지고 노력을 하시고 그 습관, 이런 습관이 있다면은 고쳐주셔야 된다는 거. 자, 세 번째. 흐지부지 끝내는 거 습관 아님? 여러분들 흐지부지 끝내는 거 습관 아니에요? 이 두 가지가 맞물려가지고 이 캐스트 영상을 찍고 나서도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일단 영상을 끝까지 안 봅니다. 혹은 띄엄띄엄 내가 뭐 재밌는 거 없나 이렇게 찾아가지고 보고 보더라도 대충 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분명히 해준 얘기인데 그거에 대한 똑같은 질문 댓글로 다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흐지부지 끝내는 거 이거 정말 정말 안 좋은 습관입니다. 그래, 뭐 캐스트 같은 경우야 이거는 뭐 공부가 아니고 이걸 꼭 끝까지 안 들어도 필요한 것만 찾아 들을 수 있지. 근데 수학이라는 과목은 하나하나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수학1이라는 과목이 처음부터 연결이 돼 있고 수학2가 또 수학1이2랑 연결돼 있고 선택과목이 연결돼 있고 그거를 이제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인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인강, 인터넷 강의는 여러분들이 완강하는 비율이 정말 낮아요. 교재를 샀지.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못 들은 거 여러분들 많죠. 그쵸? 이게 습관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의욕이 정말 넘쳐요. 선생님, 저 진짜 의지가 넘칩니다. 1등은 무조건 받을 거예요. 시키는 대로 다 할 거예요. 이러면서 막 질문을 막 이렇게 막 하면서 열심히 하다가 중간쯤에 이렇게 사라지거나 아니면 나중에 나타났는데 초반에는 막 달려가다가 막 2, 3주가 지나서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어. 근데 그게 습관이 아닌지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물론 여러분들이 시작을 했는데 아, 이게 아니다 싶을 수 있잖아. 뭐 난이도가 안 맞거나 나랑 완전히 안 맞고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니야 라는 걸 본인이 느낀다 그러면은 중간에 과감하게 끝낼 수 있지. 근데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막 하면서 와, 이거 너무 좋다! 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거는 최소한 끝을 봐야 되지 않겠어? 그쵸? 선생님이 인강 시작하면서 그래서 그거를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 컴팩트하게 끝내는 것. 여러분들이 끝낼 수 있게 만드는 게 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내가 컴팩트하게 만들어준다 한들 여러분들이 뒤에서 용두삼이 돼버리는 게 습관이면 끝을 제대로 볼 수가 없겠죠. 끝을 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남들보다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끝을 못 내는 학생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 네 번째는요. 이거는 여러분들의 심리에 대한 건데 잘 한번 들어봐. 분명히 여러분들이 요거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진짜 많을 겁니다. 스스로를 낮추는 거 습관 아님? 스스로를 깎아내린다는 건데 여러분들 분명히 잘하는데도 선생님 저 노베예요. 노베래. 그래가지고 너 그럼 수학 어느 정도 하는데 물어보면은 한 3, 4등급 정도 나온대. 그럼 노베는 아니잖아. 그치 않아? 심지어는 선생님 저 80점 정도 나옵니다. 저 수학 잘 못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 자기가 생각하는 그 기준에 비해서 안 되니까 못한다고 할 수도 있고 진짜로 겸손한 마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선생님한테 나는 수학 잘한 싹구스니까 선생님 저 수학 좀 하는데요. 이런 말하기가 좀 그러니까 낮추는 사람들도 있겠지.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대화를 하다 보면은 아 그래도 얘는 자기 실력에 맞는 자신감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학생들이 있는데 되게 많은 학생들이 이게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습관이 만들어지게 된 이유는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학교나 학원 같은 데 있으면 아주 잘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칭찬을 해주면 그 학생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못하는 사람 취급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 보니까 아 나는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일단 두 가지로 나눠 좀 설명을 드리면은 첫 번째는 그냥 실력에 비해서 진짜 좀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 아마 한 2, 3등급 이렇게 나온다. 그럼 자신감 가져도 되는 거고 만약에 6등급에서 시작해서 4, 5등급 이렇게 올라왔다 그러면은 아 그래 자신감 가져도 되는 거잖아. 뭐 1등급이 나오고 있으면 자신감 가질 수 있잖아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여러분들. 그 자신감이 없으면 시험장에서 잘 보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그 서른 문제를 마주하게 될 텐데 그 서른 문제가 약간 게임 같은 걸 이제 하다 보면 게임을 하는데 약간 몬스터, 악당 같은 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나하나 뭐 수학 문제가 악당은 아니지만 하나하나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 그런 게임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 얘는 쉬워 보이네. 1번. 그러면서 그냥 가볍게 해결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어려워 보이는 문제가 나타나면은 얘가 막 이렇게 막 기르면서 달려오거든요. 좀비처럼 막 이렇게 오는데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툭 치면 야야야 3번 좀비 너 뭐야? 13번 너 뭐야? 이렇게 해서 그냥 스치면서 지나가도 되는 것들을 쫄아버린다는 거지. 자꾸 제가 수학 못합니다. 못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아 또 내가 어려운 거 또 나왔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말로라도 여러분들 저 못합니다. 못합니다. 라고 하지 말고 0점이 아니잖아. 맞힐 수 있는 문제들이 많잖아요. 50점 이상이라고 하면은 절반 이상을 맞히는 거잖아. 70점이면 70%, 80점이면 80% 맞히는 거잖아. 그러면 내가 80%에 대해서는 잘한다. 잘하고 있어. 20%는 내가 좀 약점이 있지. 그 약점에 대해서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못하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잘하는 거 생각하면서 자신감을 가지셔야 시험장에서 눈을 똑바로 트고 문제를 쳐다보고 문제가 나를 나한테 선빵을 막 날린다고 막 싸대기를 막 때린다고 그때 어이 왜 이렇게 맞았어? 아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고 야시도 뭔데 네가 그래봤자 13번이지 이러면서 이제 멱살 잡고 얘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신감 가지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스스로를 낮추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약간 그 쪽팔리지 않기 위한 도망칠 구석을 만들기 위한 심리가 있어요. 이런 거지. 선생님 저 수학 잘 못합니다. 아 저 수학 3등급 나오고요. 잘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1등급을 받아버리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오우씨 뭐야 너 수학 못한다더니 왜 이렇게 잘해? 이러면서 과잉 칭찬을 받게 되는데 그걸 아니까 일부러 자꾸 못한다 못한다 하는 거예요. 저 잘합니다. 주변에도 야 나 수학 요새 폼이 좀 좋은 것 같아. 나 이번에 1등급 맞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만약에 2등급을 맞아. 그럼 어때? 뭔가 쪽팔리잖아. 내가 막 큰소리 쳐놨는데. 그렇잖아. 근데 저 3등급인데요.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2등급 받는 거나. 저 진짜 이번에 1등급 받을 자신 있습니다. 열심히 할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2등급 받는 거나. 결과는 똑같은 거다. 결과는 2등급이야. 근데 그냥 사람 마음이 내가 쪽팔리지 않고 싶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자꾸 스스로를 낮추는 거지.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 주변에도 내가 잘하고 있다면 자꾸 얘기를 하세요. 저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잘하고 있습니다. 6월 모의평가 잘 볼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세요.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그러고 나서 6평을 기대보다 못 볼 수도 있고 그런 거야. 그렇잖아. 그러면 그때 제가 이런 부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라고 겸허하게 생각을 하고 또 열심히 해서 또 9월 모의평가 때는 또 잘할 겁니다. 저 앞으로 잘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지. 그 쪽팔리지 않기 위한 그 마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 뭔가 도망치는 그게 습관이 돼 있을 수 있다는 거. 그거는 진짜 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잘하는 것에 시간 쓰는 거 습관 아님? 자, 이거는 방금 전에 했던 얘기와 연결이 되는 부분. 쪽팔리지 않고 싶다라는 거. 내가 못하는 거를 잘하게 만들어야 성적이 오르죠. 그러겠죠?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게 있냐면 잘하는 거를 지키고 싶은 욕심이 또 커지는 거예요. 물론 잘하는 것도 지켜야 하겠죠. 그렇지만 지금 내가 수학을 못하던가 어떤 특정 과목을 못해. 공부를 제대로 안 돼 있는 걸 내가 알아. 그러면 일단 그거의 선택과 집중을 해서 최대한 그걸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시간을 써야 되는데 이런 거예요. 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진짜 많이 씁니다. 전과목 1등급이 나와. 그러면 여러분들이 감을 유지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어떤 거는 3등급 나오고 4등급 나오고 1등급이 나와. 그러면 1등급 나오는 거 감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야? 아니잖아. 3등급, 4등급을 잘하게 만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잖아. 자, 그러면 야! 니네 지금 못하는 거에 집중을 해. 아직 수능까지 6개월이나 남았잖아. 또 왜 그러고 있니? 이러면 감을 유지하고 싶어요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게 사실은 뭐냐면 그거라도 지키고 싶은 거야. 방어적으로 가는 거지. 그거라도 지키고 싶은 생각이 있으니까 내가 지금 가지지 못한 거를 어떻게 가지겠어? 남들은 그거를 갖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노력을 하는데 나는 내가 지금 가진 거를 지켜야지.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야. 수능을 진짜 한 달도 안 남은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밸런스를 다 맞춰야 되겠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 그렇잖아. 수능까지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고 6월 모의평가 물론 최선을 다해서 잘해야 되겠지만 못하는 거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 만약 여러분들이 수학이 지금 2등급, 3등급, 4등급이 나온다. 근데 내가 수학을 더 잘해야 돼. 잘하고 싶어. 라고 한다고 하면 자기가 못하는 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자, 이거 자존심을 지키려고 여러분들 유지한다. 이런 생각을 좀 버리는 거 그거에 대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섯 번째는 이거입니다. 너희들 고민하느라 시간 보내는 거 습관 아님? 이거 진짜 뜨끔한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아닐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난 이거는 아닌데 싶을 수도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다른 잘하는 친구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잘 몰라서 그럴 수 있는 것 같아. 1등급을 받거나 수학을 잘하거나 혹은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일수록 별로 생각이 없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고민을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다 보니까 잘하게 되는 거고 그냥 내 앞에 주어진 거를 묵묵히 계속 해나가는 거지. 선생님 기억에 남는 인터뷰가 이제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그 수영 선수 중에 되게 유명한 예전에 유명했던 그 펠프스라는 선수가 있는데 그 펠프스가 수영 기록을 진짜 많이 세우고 대단했던 수영 선수였거든요. 근데 이제 수영 연습하는 곳에 찾아가지고 인터뷰를 했더니 그 사람 하는 말이 저는요.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도 몰라요. 그냥 일어나면 수영만 해요. 뭐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우리나라 피겨스케이팅 유명하셨던 그 김연아 선수도 그런 비슷한 말을 했었어요. 어 이거 재밌냐. 연습하는 거 힘들지 않냐. 그랬더니 당연히 힘들지. 그래 그래도 그냥 하는 거지.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게 맞는 것 같아. 여러분들 물론 당연히 계획 잘 세워야 되고 어떤 방향성을 딱 잡아서 가려고 그러면 고민을 해야 되지만 고민을 하고 나서 결단을 딱 내리면 그거를 일단은 밀어붙일 줄 알아야 되는데 고민을 달고 사는 거야. 계속 고민을 해. 공부하다가도 또 고민이 들고 또 고민이 들고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게 여러분들이 불안해서 그런 거지. 이렇게 가도 될까. 미래를 모르니까. 그게 이제 잘해본 경험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하나를 진짜 잘해본 경험이 있으면 이 정도 하면은 이건 못할 수가 없어. 언젠간 잘하겠지라는 생각이 들 텐데 확신이 없는 거죠. 선생님이 이제 그 요새 찍는 카운트다운 강좌에서 그 선생님하고 같이 일하는 그 최주원 선생님, 최주원 마스터님하고 같이 이제 티타임 찍으면서 한 게 이제 카운트다운 강의에 이제 밥친구로 올라갔는데 거기서 이제 최주원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최주원 선생님이 4등급이었다가 이제 수학 100점까지 올라간 그런 사람인데 선생님을 나 말고 고등학교 때 선생님을 새로 만나면서 속는 셈치고 했다. 이 정도 하는데 성적이 안 오를 리가 없다. 이렇게 속는 셈치고 그냥 했다 그러더라고요. 만약 그때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했다 이러면은 또 이상한 요상한 짓을 했을지 모르겠지. 근데 그렇게 그냥 속는 셈치고 고민 안 하고 하는 그 시간이 필요한 거야. 물론 건성도 그렇게 하다가 중간에 잠깐 하고 나서 다시 계획 세우고 고민하는 시간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은 이 고민하는 거를 습관처럼 계속 미래에 대한 고민하면서 불안이랑 같이 그렇게 공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 마지막 일곱 번째 시험장에서 무리하는 거 습관 아님 아 이거는 여러분들의 그 성적과 직결이 되는 진짜 중요한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뭐 시험 직전에 또 이제 카운트다운 같은 데서 시험장에서 주의해야 될 점 이런 거 말씀 드리겠지만 이게 지금 뭐냐면은 여러분들 그 습관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요즘 뭐 6평 앞두고 사설이나 뭐 여러 가지 모의고사 볼 수 있잖아. 그때 약간 이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작년 수능이나 뭐 최근에 봤던 이제 뭐 평가원 시험 같은 거가 있으면 뭐 70점 맞았다고 쳐봅시다. 그러면은 지난번보다 올라가면은 잘한 거잖아. 그렇잖아. 지난번보다 한 문제라도 더 맞추면은 성장이 있는 거니까 잘한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목표 점수가 더 높아서 선생님 저는 뭐 92점 100점까지 맞아야 됩니다. 라고 한다면 거기까지 올라가야 되겠지만 당장 지금 보는 게 수능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단계별로 올라가는 거라고 72, 76, 80, 84 이렇게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전보다 한 단계라도 올라가면은 잘했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수능 시험장에서 받고 싶은 그 점수를 시험장에서 목표치로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지. 내가 예를 들어서 80점만 받아도 성공인데 시험을 보다 보면은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어? 잠깐만 이번에 좀 술술 잘 풀리는데 어? 잠깐만 이거 뭐 15번도 나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22번도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면서 80점만 받아도 성공인 사람이 88점, 92점을 갑자기 시험장에서 목표를 바꿔버리는 거지 그러다가 60점, 70점이 나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소 실력보다도 성적이 안 나온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이게 아닌가 한번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러니까 약간 그 도 아니면 뭐 이런 방식으로 시험을 보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무조건 이제 잘 봐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막 배팅을 해가지고 막 중간쯤 갔는데 아이씨 조졌네. 그러면 이제 막 던져버리고 시험 대충 보고 어차피 뭐 90점 못 받을 거면, 80점 못 받을 거면 뭐 이건 의미가 없어. 이렇게 해가지고 막 50점, 60점 받아버리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시험장에서는 정말 한 문제 한 문제라도 더 맞춰서 욕심부리라는 얘기 아니야. 내가 풀 수 있는 것들을 정확하게 맞춰서 내가 받아야 되는 점수의 그 미니먄을 확보를 하는 게 중요하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내가 60점은 무조건 확보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 60점을 진짜 정확하게 맞추는 게 중요해. 근데 이거를 정확하게 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꾸 막 이것도 풀어야 되고 저것도 풀어야 되고 이러면서 막 욕심을 내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제 시험장에서 무리를 하게 되는 거고 이 100분 동안의 운용이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들 있죠? 어, 나 시험 끝나고 나서는 분명히 어, 나 되게 잘 본 줄 알았어. 근데 알고 봤더니 내가 이 정도 받았으면 되는 건데 잘 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더 못 봤어. 이런 상황들 많잖아. 그게 이 시험장에서 무리하는 게 여러분들 습관이 돼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7가지 여러분들의 습관. 지금 너희들은 이것이 문제가 아닌가. 짚어드렸습니다. 자, 이게 선생님 Q&A 공지사항 가면 글로 나와 있는데 글로 보는 게 좀 더 가독성이 좋고 이해가 잘 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어쨌든 이게 여러분들의 습관이라 그러면 지금 이거 퀘스트 한번 듣고 나면 아, 맞아. 내가 그 습관이 그렇지. 고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금방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습관인 거지. 그 몸에 남아있는 거를 자꾸 털어버리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작년에 그 칼럼의 조회수가 엄청 늘어난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한 번 보고 나서 어, 맞아. 했는데 또 시간 지나고 났더니 아, 내가 또 그러고 있네. 잠깐만. 그 칼럼 한번 다시 봐야지. 이러면서 이제 조회수가 100만이 넘어가고 1등이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수능까지 6개월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6평까지 이제 35일이 남았어요. 그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안 좋은 습관들을 자꾸 좀 털어버리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성적이 오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캐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6평을 앞두고 캐스트를 좀 그 6평 대비를 위한 캐스트를 좀 올려달라고 요청해 와서 선생님이 이제 찍게 됐는데 어, 전에 캐스트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요즘은 이제 그 6평 앞둔 기간이라서 선생님이 이제 카운트다운이라는 수업에서 효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얘기 포함해서 그 D-550부터 D-1까지 매일매일 선생님하고 만나면서 수업 들을 수 있는 새로운 형식의 약간 그 라이브 수업 같은 형식의 D-550 카운트다운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들어와도 전혀 늦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D-550부터 D-30까지는 워밍업 같은 거라 그 기간 동안에는 막 빡세게 공부하는 기간이 아니야. 그냥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볼 수 있는 거고 하루에 뭐 두세 개 봐도 크게 부담이 없는 그런 것들이니까 여러분들 이제 지금이라도 선생님 효자인데 카운트다운 한 거 몰랐습니다. 뭐 이런 사람들이라든가 지나가다 왔던 사람들은 일단 카운트다운 강의를 한 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6평까지 남은 기간 동안 선생님도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성적 올릴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또 이제 다음 퀘스트 수업에서 만나뵙는 걸로 하고요. 날씨가 이제 많이 더워져서 이제 막 에어컨 켜야 되는 그런 날씨가 됐는데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 식사 맛있게들 하시고 어... 6평까지 이제 화이팅입니다. 하시겠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